원소 접수 일자를 완전 까먹은 거예요. 결국 시간을 못 봤어요. 추가 접수를 하려고도 노력은 했지만 결국 일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부부를 좀 덜 하셨던 게 아닐지 모바일 같은 경우도 신청해 보셨잖아요. 상영 메리저님 때는 모바일이 없었죠. 모바일은 있었는데요. 모바일로 접수하는 게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다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안 드렸는데요? 네.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8월 7일부터 공인중개사 원소 접수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네. 저도 작년에 원소 접수를 해봤는데 진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원소 접수 두 번 해보셨잖아요. 네. 매번 얼마나 떨리던지 1년 열심히 공부한 게 물거품이 될까 봐 정말 조마조마했거든요. 이미 원소 접수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오늘 원소 접수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에듀윌 학습 매니저님과 함께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윌 학습 매니저입니다. 저는 2014년부터 무려 9년간 횟수로는 올해까지 포함하면 10년간이죠. 네. 원소 접수를 봐왔고요. 오늘 원소 접수하는 방법부터 꿀팁까지 개방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화이팅! 네. 그런데 왜 원소 접수를 잘해야 되나요? 시험 장소가 선착순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접수하는 경우 사는 곳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험 당일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집과 가까운 곳으로 접수를 하기 위해서 원소 접수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저희 다춘 언니가 저랑 1차 공부를 같이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원소 접수 일자를 완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려줬는데 결국 시험을 못 봤어요. 다른 장소에서 보려고도 하고 추가 접수를 하려고도 노력은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리고 언니는 결국 1차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부부를 좀 덜 하셨던 게 아니겠지. 제 회원분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사시는 분인데 강원도 가셔서 시험을 보시거나 전라도 가서 보시거나 또는 제주도까지 가서 시험을 보신 분들도 있거든요. 꼭 원소 접수 기간과 하는 방법 숙지하셔서 빠르게 가까운 곳으로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원소 접수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하면 될까요, 매니저님? 우선 원소 접수 기간 전에 미리 이제 큐넷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해두셔야 되고요. 시험 원소 접수 기간에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사이트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먼저 접수를 늦게 하게 되거든요.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사진까지 꼭 먼저 등록해 두셔야 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당일에 업로드하다가 크기가 맞지 않거나 사이즈가 안 맞거나 형식이 다르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원소 접수 기간 전에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가 원소 접수 시험 전에 해야 할 일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소 접수 당일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소 접수 기간은 올해는 8월 7일 오전 9시부터 8월 11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8월 7일 오전 9시 되기 전에 미리 컴퓨터를 켜 두시고 그럼요. 네, 큐넷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마우스를 자꾸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시계를 옆에 작게 두고 9시 들을 때 땡! 하자마자 원소 접수를 신청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40만 명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 많은 인원이 원소 접수를 하기 위해서 그 큐넷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사이트가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늦게 신청을 누르게 되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앞에 몇 천명, 몇만 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미리 하시고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목시계나 집에 있는 시계를 보고 이거 왜 안 되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달라요. 꼭 네이버 시계 맞아요. 참고로 제가 1차 시험을 봤던 재작년에 9시에 바로 클릭을 했는데 저부터 오후 2시인가? 그때 진짜 원소 접수했어요. 그때 유난히 시험 보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진짜 항의가 어마무시하게 간 걸 열고 있는데 40만 명을 넘어선 했는데 그때도 모바일 접수가 안 됐거든요. 맞아요. PC로 몰리다 보니까 오전 9시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오후 2시, 3시 넘어가서야 접수했다는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으니까 PC와 모바일 둘 다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모바일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소 접수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소 접수 신청을 누르셨다면 동의 여부 창이 뜨는데요. 읽어보시고 전부 동의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시면 자격 선택이 나옵니다. 여기서 본인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회원 정보상의 주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소 접수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응시 동목명의 공인중개사임을 확인해 주시고요.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결격 사유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응시 유형이 나옵니다. 만약에 동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이라면 일반 응시자로 선택하시고 1차 시험만 보시는 분은 1차 시험만 응시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1차를 합격하신 분은 2차 시험만 보면 되는데요. 1차 시험 면제자가 옵션에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면제자로 선택하셔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수험자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동차를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1차 시험만 보시면 2차 내년에 보셔야 돼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꼭 잘 체크해 주세요. 장애 여부나 직장, 학력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시험 장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에 있는 시험장이 쭈루룩 나옵니다. 거기서 집과 제일 가까운 곳이나 본인이 아는 곳 쪽에 조금 시설이 괜찮거나 하는 곳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멀리 가시거나 낯선 지역으로 가면 정말 골치 아픕니다. 아침에 얼마나 초조해요. 그런데 또 멀리까지 가면 아침에 바짝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진짜 가까운 곳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추가로 시험 장소를 더 열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긴 자리 추가 접수 기간이라고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믿지 마시고 무조건 8월 7일에서 11일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11일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당일 9시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 중에도 시험 장소가 부족한 경우에 추가로 열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선 가장 가까운 곳으로 미리 해두시고 새로운 장소가 열리는 경우 시험 접수 변경은 안 됩니다. 취소하시고 재접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데요? 본인이 원하는 시험 장소에 여유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취소하시고 새로 접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1차 시험만 보시는 경우 13,700원 동차로 보시는 분들은 28,000원 원서 접수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결제할 때 또 팁 있죠?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튕기면 다시 돌아가요.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을 추천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결제까지 완료하시면 신청 완료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접수 내역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잘 접수하셨는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원서 접수 한 번 하기 힘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또 장기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2종의 미리를 거두기 위해서 원서 접수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원서 접수할 때 꿀팁 있을까요? 사이트가 느려지기 때문에 답답해서 새로 고침을 자주 누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다시 뒤로 가서 줄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정 반응이 없다 하시면 그때 이제 새로 고침 한 번 눌러보시길 바랍니다. 작년부터 모바일 신청이 가능했는데 작년에는 PC보다 모바일이 더 빨리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랩도 안 걸리고 PC와 모바일 꼭 둘 다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바일 같은 경우도 신청해보셨잖아요. 네. 혹시 어떻게 접수하면 되나요? 상영 매니저님 때는 모바일이 없었죠. 모바일은 있었는데요. 모바일로 접수하는 게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있었습니다, 여러분.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원서 접수 신청한 제가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와 신청하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먼저 큐넷 어플을 설치해주세요. 어플을 깔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미리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8월 7일 오전 9시에 본인중개사 원서 접수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PC와 마찬가지로 동의 여부를 물어보는데 전부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주시고 응시 자격의 동차, 1차, 2차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PC와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보다는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결제가 끝! 간단하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모바일로 훨씬 빠르게 접수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꼭 모바일, PC 둘 다 준비하시고 접수해보시고요. 이외에 본인만 알고 있는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인만 알고 있지 마시고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맞습니다. 절대평가잖아요. 맞아요. 우리 함께 합격해요. 잠깐! 원서 접수만 했다고 끝이 아니죠. 에듀윌에서는 원서 접수 기간에 맞춰서 원서 접수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접수하신 수원표만 인증하면 100%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에듀윌 합격 노하우가 그대로 담긴 마무리 점검용 강의, 교재를 드리고요. 백화점 올리브영 상품권부터 커피 머신까지 다양한 경품들이 즉석 당첨되는 럭키박스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에듀윌에서 공부하는 수험생 뿐만 아니라 타사 수강생, 독학생 모두 다 상관없이 다 드린다고 하니까 혜택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합격 패키지 안에는 실전 경험을 쌓으라고 B-30 전국 실전 모의고사 50% 할인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모의고사 정말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맞습니다. 정말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실 수 있는 모의고사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이 혜택까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원서 접수 이벤트는 고정 댓글란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원서 접수 꼭 원하시는 곳 신청하시고 합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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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다 같이 에듀윌